1월 21일 아침 뉴스타임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인데 공항에서 바로 격리병동으로 옮겨져 현재 상태는 안전적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누군가의 암정 그래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 세상이 달라져도 우리의 여정은 그대로잖아 같이 갔었던 학교 식당은 닫았고 함께 즐겼던 학교 축제까지 비대면이 됐어 꿈꿔왔던 캠퍼스의 모습은 해석하기도 지금은 눈이 더하는 상상인걸 우리의 이야기가 없어졌어도 거리의 소음이 없어졌대도 우리 다시 보는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자고 있었죠. 우리 이젠 학수보다 주먹인 사람 같이 듣던 강의 대신 미대면 수업을 우리 모두를 위해 잠시만 안녕 그래도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거라 믿잖아 우리 이젠 만남보단 통화를 같이 갔던 뒤풀이 난 온라인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잠시만 안녕 그래도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거라 믿잖아 지금 우리 일상은 잠시만 UNTACT 그래 우리 조금만 더 힘내 믿고 있잖아 언젠가는 CONTACT 잘 알고 있잖아 조금만 더 힘내 지금 우리 일상은 잠시만 UNTACT 그래 우리 조금만 더 힘내 믿고 있잖아 언젠가는 CONTACT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힘내 지금 type의 조금만 더 힘내 믿고 wollte